대한민국의 공항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항공사이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공항인데요 예로부터 첫인상을 매우 중요시 여기던 대한민국답게 인천공항과 항공사의 품질을 올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항공서비스와 인천공항을 기가 막히게 평가한 리뷰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여기 푸근하고 인상 좋게 생긴 삼촌 같은 남성이 한 명 있습니다 샘추희 씨는 10대 때부터 전세계 항공사와 항공기를 탑승하며 항공 리뷰어의 꿈을 키워나갔고 지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리뷰어로 인정받는 전세계 최고의 리뷰어로 커리어의 정점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답답하게 갇혀있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마자 대한민국으로 다시 달려와 엄청난 스케일의 리뷰를 진행했다는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촬영할 코스는 6년 전 촬영했던 한국의 국제항로가 아닌 한국의 내부항로를 촬영하고 직접 항공기 관리하는 곳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어느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항공사들은 세계적 위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 또한 요즘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기내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한국의 수도 서울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분비는 제주항로를 이용하여 날아갑니다 김포공항에는 연간 2,400만 대의 항공기와 하루 4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공항이죠 제가 전 세계 여러 공항을 돌아다녀봤지만 대한민국의 공항들은 21세기가 아닌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22세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죠 단 몇 분 안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사방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초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최점단 하이테크가 적용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 무엇이 들어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공항을 둘러보았지만 대한민국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정말로 특별할 정도로 시대를 앞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한국의 항공사가 정말로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항공 리뷰를 위해 일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보는 항공사들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탑승할 항공사는 진해요 진해요라는 의미는 진실을 상징하며 여기에 매우 센스 있는 의미로 청바지의 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왜 청바지를 의미하나 생각했지만 그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비행기 안에서의 잘생기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들은 첫 만남부터 깔끔한 이미지와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하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청바지와 청치마를 보며 진해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착석할 자리는 센터 이코노미 자리 우리가 생각했던 저가항공치고는 생각보다 레그룸이 널널아요 다리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 아름다운 비행 승무원을 보세요 저비용 항공사답지 않게 한국의 아름다운 스튜어디스는 매우 좋은 인상을 주는 칼같이 정돈된 아름다운 머리와 매우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도착했고 제주도에서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제주 흑돼지 삼겹살을 마구 혼내주고 돌아오는 길에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을 탑승했죠 여기서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은 6시 35분에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120명의 승객들이 대한항공 A220에 모두가 탑승한 시간은 7시 15분 정확히 40분 만에 모든 승객이 탑승하여 모두가 좌석에 앉아있는 놀라운 상황은 전세계에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효율성입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동시에 매우 높은 안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특유의 현상을 시청자분들 모두가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다음 날 특별히 촬영을 허가해준 대한항공 부산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대한항공이 자랑하는 항공기 기술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비행기는 대한항공에 새로 들어온 보잉 747로 최종 마무리 단계인 페인트칠만 남아있습니다 여기 작업실에서의 약 11일 정도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아는 대한항공의 비행기로 탄생하는 것이죠 한국의 대한항공은 보잉사의 부품을 제조하는 유일한 항공사이며 화물업 항공우주 산업, 자체 정비, 개조 부분 제조까지 모든 항공 분야에 손을 뻗고 있는 세계 9급의 항공기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 부품을 만드는 곳을 보았고 대한항공에 화물 항공기를 리뷰하고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화물선을 타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 전세계 항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때 한국의 항공사들은 이 화물 항공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한국답다는 말이 어울리는 기적을 보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이는 혁신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이 화물 항공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들어온 화물 항공기에는 화물함이 보이지 않고 1등석 객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화물선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와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겁과 속이 다르네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비행기별 구역마다 450km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여행이 다시 열리면서 대한항공이 급하게 변경한 화물선들은 다시 승객함대로 돌아가며 사라지겠지만 항공 역사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력은 위대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전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마지막으로 한국만의 고유한 색을 그대로 표현하여 인기가 많은 한국에 기내식 제조 현장을 가볼 예정입니다 기내식은 단순히 배고픈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 지루함을 느끼는 승객들에게 가장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에 기내식의 퀄리티에 따라 항공사 평판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내식을 만드는 공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청결 장비를 착용해야 했고 세균이 음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위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 본부장님에게 매일 통행할 때마다 이 절차를 걸치냐 물어봤고 돌아오는 대답은 매일이 아니라 통행하는 매 시간마다 해당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 기내식 센터의 위생 상태는 수술실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준비할 것이 많고 위생적이라 느껴집니다 케이터링 센터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이 많이 가는 한식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형 항공사답게 자체적으로 기내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내수용이 아닌 전세계 외항사에 기내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항공이나 브리티시 항공 같은 유명 항공사 서른 곳 정도의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한국 기내식 사업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재료들과 비행기 안에서 위생 상태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부분까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여기 센터에서 보여주는 수준 높은 위생수칙과 묵묵히 모든 수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분들을 보며 왜 한국 기내식 사업이 각광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하루에 7만인분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하루 평균 3만인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으니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음식은 한국에서 메인 메뉴로 밀고 있는 비빔밥입니다 각종 신선한 나물들과 고기의 고추장을 비벼 먹는 음식이고 최대한 비빔밥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다양한 접시에 담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며 손님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여기 이 메뉴는 젤리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도토리 무기라 합니다 처음에는 애피타이저 용도로 만든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여러 야채와 김치를 넣고 특별한 육수를 넣어 먹는 묵밥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안내판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매우 궁금한 맛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노동자분들의 손길 아래 최고의 호텔요리사 부럽지 않는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참의 시간 동안 리뷰를 진행했고 여기에서 진동하는 맛있는 한국 음식의 냄새에 취해서 이제 더 이상 리뷰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마지막 개인 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 경험한 비행 리뷰를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한국에서 만나는 항공업종 사람들은 모두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극복 정신은 항공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너무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